미세와 진짜 뭔가 분위기가 되게 좋다 약간 외국 분위기가 말도 Dart 엘리베이터 진짜 구역이 아닌데 제 구역이요? 오케이 가는 거 있으면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아 큰일났어요. 이제 없어지고 있어. 아니요 제가 재능 기부를 했거든요. 여기 앞에 보면 지하철 내려가는 전통적인.. 오! 해리포터! 해리포터는 아니죠. 해리포터에서 해리가 한 번 내려가고.. 아 죄송합니다. 오 첼마! 여기가 유명한 첼슈 마켓이에요. 메뉴 마켓은 없나? 저쪽에 글러브 있는 글러브에요. 여기 있어요. 이게 살이.. 랍스터 안 먹어져. 와 현진! 뭐야? 살이야. 아니 괜찮습니다. 빨리 먹어 빨리 먹어. 나도 나도 나도. 뜯기가 너무 힘든데? 응! 최소절이야! 여쭙다 엑셀카. 우와 이거.. 이 내장이.. 와 미국을 잘했다. 우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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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 뛰어내네.. 발로 뛰어내네.. 발로 뛰어내네.. 발로 뛰어내네.. 진짜 맛있어.. 근데.. 저는 이제 수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. 지금.. 태평강에서 지금 랍스터가 같이 수영하는 느낌이에요. 입안에서 랍스터가 이렇게.. 야 야 야 지금 불안해. 우와.. 우와.. 살이 그냥 쑥 빠졌어요? 우와.. 맛있어. 우와.. 진짜 맛있겠다. 이거 내장인 것 같은데? 살이 없어. 저희 랍스터 정말 크죠? 진짜 맛있다. 와우.. 어때요? 진랭 소리? 진랭 소리? 우와.. 진짜 맛있다. 근데.. 여러분 한.. 5분 안에.. 랍스터가 없어졌어요. 근데 이렇게 하는게.. 강한 것 같아요. 왜냐면.. 안에가 벽고 왔거든요. 다른거 먹으러 가야죠. 메이아.. 소고기랑 닭고기. 약간.. 나 이거.. 안 먹어봤어. 아스타도. 와.. 우리 한이 잘 먹어요. 이게 전통맛? 약간.. 다 먹었어? 우와.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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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.. 이건 뭐지요? 돼지고기입니다. 도전하나요? 오.. 되게 힘들어. 와.. 팥 써볼게요. 우와.. 와.. 되게 맛있어 보인다. 짱이에요. 와.. 자, 먹어봅니다. 우와.. 아, 이거 너무 신기해. 소고기 진짜 맛있다. 소고기 진짜 맛있다. 이거다. 다 먹어보래. 우와.. 소고기 진짜 맛있어. 우와.. 소고기 진짜 맛있어. 우와.. 소고기 진짜 맛있어. 우와.. 약간 그.. 약간 품질하는 거 같은데. 그래. 이게.. 오늘.. il'ves也可以 다 먹을 수 없을 거 같은데. 아.. 오늘도 맛있을 거 같은데. 잘 부르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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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살워. 고기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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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그냥 딸기네? 완전 맛있는데? 제가 헷갈렸어요 바나나가 말도 안 돼요 바나나? 왜? 그렇게 맛있어? 그냥 바나나 먹는 느낌인데? 진짜 그냥 바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맞아요? 오영진이가 또 칠칠 맞아요 형이 안 챙겨주면 또 혼자도 이런 거 다 해요 정말 혼자 어떻게든 베이비 왜 그렇게 쳐다보지? 왜 그렇게 쳐다보지? 지금 뭐하는겨? 뭐하는겨? 아니 그렇게 쳐다보는 느낌이야? 힘들지? 20분이요? 괜찮아요 천천히 달려도 괜찮아 천천히